미디어 기술이 발달되면서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죽이는 참혹한 실상이 여가 없이 고스란히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곳곳에 전달되었고 베트남 전쟁에서의 참상을 생생히 목도한 미국에서는 6,8혁명의 거대한 물결과 함께 반전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규모 군축을 강력하게 주장한 미국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제37대 미국 대통령에 부임한 닉슨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감축하겠다는 일명 닉슨 독트린을 시작으로 1972년 2월에는 중국 주석 마오쩌둥과 미중 정상회담까지 가지며 6.25 한국전쟁 이후 원수가 탔던 양국관계를 복원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수십 년간 지속해왔던 기존의 미국 외교정책과는 정반대의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무렵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은 1968년 1월 청와대 코 앞까지 뚫렸던 1.21 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 등을 겪으며 방공과 국가안보 등을 명분삼아 1969년 삼성개헌과 1971년 제7대대선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사면힘에 성공하며 독재를 이어가는 중이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중국과도 화해를 하고 주한미군까지 철수하겠다는 미국 닉슨 정권의 파격적인 행보에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유화정책을 천명했던 일명 박정희 대탕트와 1972년 7월 4일에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 최초 합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하기 위해 어떻게든 미국 닉슨 정권과 발맞춰 나갔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수년 안에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닉슨 정권의 날벼락 같은 통보와 좀처럼 끝나지 않는 베트남 전쟁과 같은 대외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내부 사회 곳곳에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던 박정희 체제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처럼 점점 더 가중되어가는 국내외 정치 외교적 위기 상황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맞는 키와도 같았던 방공과 국가안보를 또다시 앞세우며 1972년 10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자유마저 제안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구조인 3권 분립까지 유린하는 치니쿠데타 10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파병하며 그 누구보다 미국과 발맞춰 나갔던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발빼려하는 닉슨 정권의 파격적인 외교 행보와는 반대되는 방공과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헌법마저 뜯어고쳐 종신 독재의 기반을 마련했던 1972년 10월 유신을 기점으로 1974년부터는 수년에 거쳐 연이어 선포했던 대통령 긴급권, 긴급조치를 앞세워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권탄압을 지속하면서 닉슨 정권에 이어 포드 정권 그리고 카터 정권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미국 정권과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969년 주한미군마저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닉슨 독트린으로 불리는 날벼락을 맞으며 정신이 번쩍 든 박정희 대통령은 가동할 수 있는 채널들을 총동원하여 어떻게든 주한미군의 철수를 늦추기 위해 힘썼고 1970년대 초부터는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미국 워싱턴 내의 로비스트들까지 조직하여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보완책을 비롯해 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지원책 등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로비 활동들을 펼쳐나갔습니다. 이 로비스트들은 닉슨 정권의 파격적인 외교정책 대중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중국과 분리시켜 미국의 적성국으로 인지하도록 힘썼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켜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15억 달러 규모의 군수원조안을 통과시키는 등 점차 엇박자가 커져가는 양국 정권의 행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8월 한국도 아닌 타국 일본 수도 도쿄에서 대낮에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을 비롯하여 1974년부터 수년 동안 거듭 선포된 긴급조치를 통해 수백 수천명의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고문을 자행하고 서슴없이 중형을 선고하는 군사재판 까지 끌고 가는 박정희 유신 정권의 포가 폭정에 대한 참상이 전해지면서 미국 내 종교 시민 사회단체들 뿐만 아니라 미 의회 내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적인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닉슨 정권에 이어 들어선 포드 정권에서는 각종 외교 채널들을 통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던 정권 차원의 인권 탄압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리처드 닉슨을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게 했던 사건 일명 워터게이트를 주도적으로 보도했던 워싱턴 포스트는 박정희 유신 정권의 미국 의회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로비 행태를 탐사 취재한 내용들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76년 10월 15일자 일면에 의회와 연관된 한국인들을 조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미 의회에 불법 로비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최초로 보도했고 1976년 10월 24일 일요일에는 일면 탑기사 서울에서 미국 관료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무려 열면이나 할애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중앙정보부와 박동선 등이 미 의회 내 친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70년대에 들어 매년 50만에서 1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포함한 뇌물을 미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뿌렸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유수의 미국 언론들은 박정희 정권 차원의 미 의회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로비 활동을 닉슨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워터게이트에 빗대어 코리아 게이트로 칭하며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 최소 50여 명에서 최대 115명까지 뇌물 수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미국 내 한국 박정희 정권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에 더티한 불법 로비 활동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 며 양국의 외교관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국민 여론도 급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부추기는 일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지미 카터가 닉슨으로부터 대통령직을 물려받았던 포드에게 승리하며 제39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1977년 1월 미국 대통령에 부임하자마자 국무부와 법무부를 비롯해 CIA, FBI, NSA 등을 총동원하여 박정희 정권의 불법 로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 의회에서도 미 하원 윤리위원회 에서 주관하는 천문회뿐만 아니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조사권을 위임받은 일명 프레이저 천문회가 열리며 미국 내에서 박정희 유신 정권의 위상은 단순히 비판받을 대상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더욱 격하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박정희 유신 정권은 언론통제 보도통제를 통해 1976년 12월 말까지 국민들에게 숨긴 채 수습하기 급급했지만 설상가상 업친대 덮친 격으로 막강한 파괴력이 있는 사건이 또 하나 터졌으니 이는 바로 동양의 제임스 본드로 불렸던 중앙정보부 핵심요원이자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을 역임 중이었던 김상근이 망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상근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을 역임하며 미국 워싱턴을 중심으로 교민들 뿐만 아니라 미국 각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포섭하여 미국 내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명 백설 작전을 수행 중이었던 중앙정보부 핵심 인물로서 코리아게이트가 터지자 본국에서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과거에 모셨었던 제4대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코리아게이트라는 초대형 사건과 더불어 언제든지 터질지 몰라 노심초사했던 남산 멧돼지 김영욱 과 이 못지않게 기밀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는 동양의 제임스 본드 김상근이 손잡고 망명하자 그야말로 청와대와 남산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1963년 박정희 정권과 함께 제4대 중앙정보부 차장에서부터 제11대 검찰총장과 제22대 법무장관을 거쳐 제갈조조 이후락의 후임으로 제7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한 신직수는 경질되었고 이 자리에 훗날 12.6으로 박정희 독재시대를 마감시켰던 김재규가 제8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박정희 유신정권은 1976년 12월 28일자 각종 일간지들을 통해 코리아게이트의 별칭 박동선 사건과 김상근 망명 문제 등에 대해 잘 매듭짓고 있다고 가짜 뉴스를 보도시켰고 당시 국무총리 최규하를 비롯해 외무장관 박동진 등 관련 정부 요인들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하며 미국 내 반환 인사들에 의해 사건들이 과장되었으며 잘 수습하고 있다고 얼버무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정희 유신정권의 조직적인 왜곡 은폐에도 불구하고 1977년부터 코리아게이트는 미국 하원을 중심으로 복수해 청문회가 열리며 본격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칼날이었던 남산맷돼지 김영욱을 비롯하여 한때는 박정희 정권에서 충성했던 김상근을 비롯한 여러 망명 인사들이 미 하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연이어 출석하여 박정희 독재에 대한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며 박정희 유신정권은 그동안 있어 왔던 외교적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흑역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리아게이트를 두고 오고 갔던 박정희 유신정권과 지미카터 정권에 첨예했던 외교 공방과 더불어 코리아게이트를 비롯해 박정희 정권의 실체가 거의 다 담겨있다고 평가받는 일명 프레이저 보고서를 비롯해 1979년 10월 11.6 사건으로부터 불과 10여일 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남산맷돼지 김영욱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